오빠 나는 느낌이 와 운전을 하면 할수록 나는 운전을 못하는 애구나라는 그 느낌이 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회전 해보자 우회전 아주 편한 대로 해요 우회전이 뭐지? 여기? 그건 좌회전이지 다 초보였지 지금? 응 다 초보예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모였다고 심장 다 터지잖아 쟤도 지금 쫄아서 못 가잖아 쟤 어떡하니 이제는 비가 왔어 반대편 한 번 봐주고 1차선으로 가서 가볼래? 잘했어 지금 갈 수 있겠네? 왼쪽 오른쪽 한 번 봐주고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차 안 오는 거 확인하고 엑셀 다시 밟고 좋아 좋아 기어쓰 가자 속도 천천히 줄이면서 자회전시 보행신호시니까 기다리자요 오빠 나는 느낌이 와 운전을 하면 할수록 나는 운전을 못하는 애구나 나는 그 느낌이야 왜? 모르겠어 이렇게 차도 없잖아 지금 응 근데 너무 긴장이 되고 내가 처음이니까 다 그래 갈 수 있어 잘했어 천천히 가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회전 해보자 응? 우회전 아주 편한 대로 해 여보 우회전이 뭐지? 여기? 그건 좌회전이지 응 다 초보았지 지금 응 다 초보야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모였다고 심장 다 터지잖아 쟤도 지금 졸아서 못 가잖아 쟤 어떡하니 너무 잘하네 연습 의심이 Survey 찰물을 기다려오시고 JUDY 오..... 차선까지 바꾼다고? 펜스포 어디갔어? 펜스포 어디갔어? 절로 우회전으로 빠질려고 그래 저쪽이 있어 쟤 나 의식했네 여기 유도선도 없어 유도선이 없으면 건너편에 노란색 선 그렇지 오 뭐 알려줄 것도 없네 잘하네 여보는 스킬은 거의 완벽하다니까 긴장만 안 나면 돼 훨씬으로 차를 뗄까? 아니야 그냥 절로 나가는 게 훨씬 나아 이제 좀 괜찮아? 괜찮아졌어? 비가 오르다 저 차 나갈 것 같아 근데 이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부산식품 잡고 맞아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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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서울대 여기 와서 뭐하고 싶어? 여기 와서 다음 시간에 오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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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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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인스파이어된다. 여기 영감을 주자. 여기 영감님이네. 여기 영감을 주자. 안녕. 여기 영감을 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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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리 영감을 주자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